이제 아침에 이 날은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에 아침에 찍으시면 10시엔 밥을 다 해버려야 할 거잖아요 10시로 12시엔 밥을 다 해버려야 할 거에요 다 먹으면 안 먹으면.. 1시엔 밥을 다 먹었네요 10시엔 밥을 다 먹었거든요 1시엔 밥이 다 먹었어요 2시엔 밥을 다 먹었어요 10시엔 밥을 다 먹으러 왔어요 잠시만요 밥을 다 먹었어요 10시엔 밥을 먹었어요 청양고추 닭다리 rigtig 젤랑이 팽이버섯 마늘 2. decide 단 thi여넣기 딸기를 썰어주세요 양파 양파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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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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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추장 고춧가루를 강력한가루 모짜렐라 고추장 모든 고추장 고추장 고춧가루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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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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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